안녕하세요.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G 관련 오이 솔루션입니다. 오이 솔루션 지금 46,200원 가고 있는데요. 아주 매수 타점 잘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죠? 10분봉 3개의 운봉에 지금 빨간 센터까지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오이 솔루션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하셔서 2에서 3% 수익보고 오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우리가 서진 시스템 바로 5G하고 관련된 종목으로 대응했는데요.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전일 종가 매매 종목 유니엄 머트리얼 갖고 수익 내고 나왔고요. 1유형, 2유형으로 이미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과 관련된 유니엄 머트리얼, 히터류 관련주입니다. 수익 내고 나왔고, 시초가 단타메의 서진 시스템으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홀딩했던 동진 세미캠 및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반도체 소재 관련주입니다. 동진 세미캠 수익 내고 나왔고요. 또 반도체 장비 관련 SK솔믹스까지 모두 수익을 내고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유니엄 머트리얼, 서진 시스템 다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동진 2% 또 동진 1.1% 서진 시스템 5G 아침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서진 2%고요. 동진 2% 또 동진 1.6% SK솔믹스 2.3% 서진 시스템 시초가로 대응했습니다. SK솔믹스 2.95%까지 또 서진 2% 유니엄 머트리얼 12.68 SK솔믹스 1.68까지 모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서진 2% 또 서진 시스템 유니엄 머트리얼 13%까지 해서 오늘 모두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오이 솔루션 말씀드린 동안에도 540,55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5G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 매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